가장 높고 가장 밝게 빛나는 건물을 세울 거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요? 제가 먼저 칠 겁니다, 윤상민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구질구질하네 야! 너희 아버지들의 더러운 면들이 세상에 다 까발려질 거야 홍금한 구문에 대한 비리가 내버넣을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고록을 확보해야 돼 의식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을 손에 넣거나 그걸 가진 놈을 끝장내거나 회고록을 확보해야 돼